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평균 브론즈팀 대 평균 랭커 팀이 맞서 싸웁니다 티어가 얼마야 부실 골 풀 다 마 랭 그만 랭커 8티어 차이가 나는 두 팀 간의 대결 다만 부실 팀에는 공격력 두 배가 된다면 과연 랭커 팀이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공격력 두 배가 있는 부실 팀이 이길 수 있을지 이번 컨텐츠 부산맵 전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팀 조합부터 살짝 보자면은 아 전투개구리님은 겐지 부실 팀은 겐지 토르비온 그리고 솔져 약간 자동에 힘을 좋아해요 부실은 확실히 브론즈는 확실히 자동에 힘을 좋아하고 위도우메이커 그리고 아나루시우까지 반대로 랭커 팀은 둠피스트 손브라 위도우메이커 위도우메이커 위도우대 위도우대전 아아아아 잠깐만요 브론즈한테 서열 정리당한 위도우메이커 이거 자존심 상하겠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오 둠피스트 손브라가 두 명을 잡아주면서 그리고 메르시의 부활과 함께 저편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솔져의 공격력 두 배가 두 명을 잡아줬지만 그 영웅을 막지 못하고 있는 부실 팀 둠피스트한테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격력이 두 배면 뭐하냐 한방에 죽는데 랭커에 둠피스트 아 이렇게 루시우까지 잡아주고 겐지까지 잡아주면서 첫 번째 한타 습은하게 랭커 팀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한타 다시 한번 리스폰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은 부실 팀 오 그래도 확실히 솔저들이 어마무시한지 둠피스트 잡아줬어요 오 랭킹볼 찍어줬고요 아 근데 뒤로 들어오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신살 치킨처럼 녹아버린 부산 뚝배기 헌터의 랭킹볼 오 그리고 아 그치만 위도우메이커한테 한방에 쓰러졌고요 근데 EMP 쓰면서 한타 갖고 오고 있는 랭커 팀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다음 한타까지 어 일단은 랭커 팀이 갖고 오고 있는 상황 어 위도우 조심해야 되죠 지금 이분들은 상대팀 거의 핵이라고 생각해도 어 핵처럼 느껴질 겁니다 랭커여서 어 메리시 36 어 근데 딜량이 엄청나죠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아 근데 거점을 밟지 못하고 있어요 아 일단은 자동 에임 모이라로 바꿔줬고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볼만한 거예요 용검이 찼거든요 용검 한번만 썰면은 상대방 다 피일대요 거의 뽕껑급이거든요 그냥 용검만 켜도 아 이번 용검으로 부실팀에 겐지 해낼 수 있을지 소울전 궁극기 딜량도 어마무시합니다 아 근데 순브라에게 해킹당하면서 죽어버렸고 그렇지만 아 중피수대 겐지 오 뒷풍참 딜량 엄청나고요 공격력 2배에 겐지 해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위도우메이커가 2명을 잡아줍니다 오 근데 용검 아 근데 벚꽃 털기에 죽어버린 용검 겐지 그저 공격력이 2배여도 죽고 나면 아무 적에 쓸모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남은 모이라 아 파라에게 마저 죽고 소울전 궁극기 뽕솔더 드디어 씁니다 오킷마스 철저 죽어요 뽕솔더의 공격력 2배입니다 아 근데 공격력은 2배인데 예 상대방 무빙이 예사롭지 않죠 PC까지 받으면서 일단 거점으로 온 부시팀 아 매크리 솜브라한테 죽어버렸고요 랭커의 솜브라 역시 매섭습니다 오 그래도 거점 갖고 왔어요 이번에 부시팀 아 딜량 빡빡 박히죠 아 근데 하늘에 있는 파라에 죽어버리고 EMP까지 들어오면서 이번 안타 랭커 팀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라운드 랭커 팀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과연 부시팀 2라운드에서 만회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 조합 단단하게 바꿔갔어요 이렇게 되면 부시팀 현명한 판단이 되죠 해볼만 합니다 불이기태 라인하르트까지 들고 가요 화요강타이 스치면 체력 200짜리들 그냥 얻어 걸리기만 해도 죽습니다 아 아깝게 화요강타이 빗나갖고 2명의 저격수로 멀리서 쏴주고 있는데 아 벌써 1명 뚝 빼니까 준 랭커 팀의 위도우메이커 매섭죠 기가 막히게 제가 맨날 개인화면만 잡으면 아무도 못잡아요 아 라인하르트 오죠 오 킹만 스쳤는데 피가 100이 달았어요 아 라인하르트 무쌍 찍습니다 오 킹만 스쳤는데 피 100이 달아버렸고 이렇게 해서 첫번째 한타 부시팀이 라인하르트 픽을 꺼내주면서 갖고오고 있어요 오 그렇지만 부시팀의 겐지를 잡아버린 한조 뚝배기 한방이면 나가 떨어지는건 똑같죠 아무리 딜량이 두배더라도 네 이렇게 해서 계속 한타는 진행되고 있는데 아 로보인의 솔저 히오스탄 맞고 삼격살 돼버린 로드오그 아 라인하르트 도치스내 피 100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 그래도 겐지가 이엔피스 솜브라 잡아줬구요 용검이 찼습니다 오 근데 부호님의 매크리가 다 잡아버려요 아 근데 히오스탄에 또 나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4명을 잡아놨기 때문에 네 이번 한타는 랭커팀이 갖고 갈거 같구요 이번에 용검이 도는 부시팀의 겐지 그리고 모이라로 바꿔왔습니다 다시 한조 궁극기 피할 수 있나요? 아 한조 궁극기에 그대로 맞아버리면서 완벽히 죽어버렸지만 그래도 라인하르트 망치해 죽어버린 한조 오 킬로그 2대2 박빙입니다 지금 4대4 상황에서 해볼만할지 파일링 한타 완전히 호공에 날려줬구요 그치만 솔저 공격력 두배 사실상 뽕 솔저지만 혹은 그랩에다가 떨어져버렸고 에 부산 쪽배기 아우터가 부산에서 제대로 쪽배기 까지고 있습니다 로드오그까지 잡아주면서 이번 한타까지 완벽하게 갖고 오는 랭커팀입니다 다음 한타 용검 해볼만 하죠 가나요 이번 턴 브로드의 용검은 과연 아 공격력은 두배인데 때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해서 영공이 허공남므로 이번 한타도 랭커팀의 승리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공격력이 두배인데 때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어요 이번 한타 리스폰 천천히 맞춰서 갈거고 자탄 오 화영강타 한명에 얻어 걸려 죽어버렸죠 모이라 화영강타 온팡지겠습니다 돌려가고 있는 오 최대한 몸사리고 있어요 오 솔저 대 매크리 아 근데 줌피스한테 한방에 나가 떨어질거 같고 이렇게 되면은 두명이 죽은 상황이어서 이번 한타 역시 어려울거 같은데 리스폰 한번 맞춰서 와야될거 같구요 아 근데 딜량 엄청 세요 트레이서 아 근데 엄청 센 딜량을 갖고 한대도 못 맞추면 의미가 없는데 아 거점은 어느새 랭커팀 83%를 먹어놨구요 오 히오스탄는 또 죽어버리면 이렇게 의문사를 많이 당해요 천천히 리스폰 맞춰서 확실하게 가면 되는데 아 겐지까지 죽어버리고 솔저는 또 자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의 부시팀 과연 망치가 제대로 들어갈지 망치 눕혔어요 오 이러면 또 부시팀의 라인아트 대활약 해볼만 합니다 아 예측도 진 빗나갔지만 그래도 라인아트의 캐리로 한타 갖고 오고 있고 석양 방패 들어주겠습니다 오 근데 굳이 앞에 나가서 죽어준 자리야 오 이렇게 되면은 해볼만 하죠 다시 랭커크만 팀 바로 옵니다 오 잠깐만 갱지대 아 화영학 다 한방에 죽어버립니다 아 근데 체력이 없어요 40나물 라인아트 케어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체력 40으로 돌진을 쓰지만 오 다행히 살았구요 아 근데 결국엔 죽어버리는 라인아트 라인아트 지금까지 랭커팀에게 싸그릴 죽어버리면서 한타 내주고 98%를 먹었지만 죽는 그림으로 끝나고 있죠 아 아무리 딜량이 세도 딜을 넣기 전에 잡아버린 금화 랭커팀의 승리로 이렇게 끝이 내버렸습니다 아 그래도 파 Cinck 부실팀의 솔져 오오 오 오오호헣 aped 화면 전환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일단은 부실팀의 첫번째 전투개구리님 네 일단은 뭐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볼게요 브론즈시구요 그리고 카카오톡님 브론즈 그 자체 그리고 아 이분이 부실팀의 아마 수작역할 관제탑 감독을 맡아주셔야 되겠네요 뇌지컬 담당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로보이님 그리고 사이코펌프님 아 브론즈 홈머넛이구요 인생간지님 실버시입니다 그리고 오리너구리님까지 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브론즈 네 이렇게 해서 다 모였는데 사실상 평균 브론즈죠 평균 브론즈 그럼 금아팀도 한번 프로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아팀 프로필은요 아 일단 지난 시즌 랭커를 다녀온 4300점 마무리의 푸오님 그리고 두리님은 아 4400점 아 지금 근데 금아도 그냥 금아가 아니에요 너무 혼모노 금아들만 모여있어요 어 이거 감당 가능할까 랭커 전부 다 랭커인데 기본 어 이거 잠깐 부실분들 괜찮으신가 다음 멘탈님 4200점 이번 시즌 지난 시즌 랭커딱지도 다셨던 분 부산 뚝배기 헌터님도 랭킹볼 4440점 이거 괜찮나 잠깐만 이거 많은 약간 생각보다 페널티를 더 드려야 되겠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병예의 신님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금아 찍으신 정크랭 유저분 음 약간 요런 느낌이네요 브론즈 속에 섞인 실버 한명 랭커 속에 섞인 금아 한명 어 사실상 평균 랭커 대 평균 브론즈라고 할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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